안녕하세요. 백콘 야구단 1위 치어리더 스와이스 치오입니다. 여러분! 목소리가 작아요. 여러분! 저랑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? 어머 세상에! 오빠 기호 안 뽑아주면 너무해요! 하나 둘 셋! 오늘은 제 파트너가 될 해설위원은요. 다윤씨로 결정! 지효씨 미안해요. 빨리 웃겨 쓰자. 지효도 못해요. 지효도 못해요. 지효도 못해요. 지효도 못해요. 지효 얼굴만 해요. 지효 얼굴만 해요. 지효 많이 알아요. 지효 이니낙은 소속에서 아 이거 어떻게 했어? 아 이거 아파 이거 아파 이거 아파 이거 아파 이거 아파 트와이스가 아주대에 왔어요 어쩌라고 지효 일어났어요 여자분도 일어나 яться 치뿌끔밥 해준다고 약붙해줘요 치뿌끔밥 해준다고 약붙해줘요 나 이거 뭐야 나 쟤 뭐야 어떻게 해 진짜 싫어 같은 배꽃들은 어느새 진짜 싫어 치우러 들어주대요 난 그냥 예쁘게 생긴 건데 사람들이 나 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힝힝 난 그냥 예쁘게 생긴 건데 사람들이 나 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힝힝 힝힝 여러분 이거 부르지 않으시죠? 자, 녹음하세요 하나, 둘, 셋 지효 일어났어요 지효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믿어놔 이거 빠른건데 빨리 여러분들도 믿어놔 I have a pen. I have a apple. Oh! Apple pen. I have a pen. I have a pineapple. Oh! Pei-apple pen. Apple pen. Pei-apple pen. Oh! Pen by now. Oh! Oh!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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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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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, two, three, one! Oh! Wow! Wow! Oh! Oh! 1 더하기 1은 귀요미. 잘한다. 2 더하기 2는 귀요미. 잘한다. 3 더하기 4는 귀요미. 아! 3 더하기 4는 귀요미. 5 더하기 5는 귀요미. 아! 하나, 둘, 셋. 안녕! 안녕하세요! Baby. 안녕하세요! 3 더하기 3OT Anyway! 그랬지, quella 난 오케이... 1도하게 2는 귀염매 2도하게 2는 귀염매 3도 4만 귀염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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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Because we love and that's the real now We are bad now 항상 아하하하하 ... 나는 리더에게 불만이 있다 왜? 내 팔짱 끼면서 왜? 얘 지금 안아팠다고 다들 잘하는데요? 잘한다 힌트 힌트 유명의 애교 멤버 여기까지 샤아! 샤샤샤아! 천천히 보여요 미안 하나 둘 셋 잘 맞다 진짜 잘 맞다 잘 맞다 진짜 잘 맞다 잘 맞다 진짜 잘 맞다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치즈 김밥? 많이 쫓아왔어 많이 쫓아왔어 역전의 기회를 노리며 대결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저 뒤에 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반칙을 하고 있는데요 하하하하하 지금 지금 손상 엉덩이 랩이. 하하하하하 다음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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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동작 역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인사를 해볼까? 말까? 해볼까? 말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멍청rais 미즈니 모든 분들 까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진짜 꿍꿍 안타까 진짜야 바로 그 친구야 하수의 길을 안다니 앞에 아름다운 너는 살기세 오빠 저더래요? 진짜? 에면도는 그의 철철한 목소리 아 꿀꽃도 귀신 꿀꽃도 여러분 지금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일어나 여러분도 일어나 정말 한입도 안먹었어 뭘? 김치 아 김치 진짜 많이 먹었는데 내꺼 먹었어? 많이 먹었잖아 응 집에서? 응 식사에서 먹었어? 응 진짜? 응 헉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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